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게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그늘만 다니니까 또 시원하더라고요. 비 피해는 없으셨고요? 아 비... 그렇죠.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비 피해 얘기하실 때. 아 맞네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가장 먼저 나눌 거는 미국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미국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수자자들의 세금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일단 세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걸음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IRS가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이 고객 정보를 요구한 에스팍스라는 업체는 주로 기관이나 전문 투자가를 상대로 하는 중개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프라이빗한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2015년부터 17만 5천 명의 사용자가 120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이제 15조 6천억 원 정도 상당이고요. 이 중 IRS가 요구한 고객 정보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2만 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투자자입니다. 더불어 2019년부터 에스팍스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미세크라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은행의 신명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거래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받았고요. 아, 의무는 아니었고. 네. 그게 의무이긴 한데 RS가 그걸 다 일일이 잡아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잡아내면 현문학적인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단계는 이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동화하겠다는 종의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관 위주로 이런 세금 누락 혹은 탈세 어떻게 보면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탈세 같은 그런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은 세무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런저런 루트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신고를 해라 그런 움직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RS는 이미 거래소에서 납세자의 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S-PACS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조치에서 좀 누락된 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거래소에서 발생하던 양도소득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됩니다. IRS가 미국 국세청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계 국세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서 바클레이스 은행은 지난 5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반도 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한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은 이제 자본 투자 이익이, 자본 이익이 발생을 하면, 캐피탈 개인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손실을 보면 그거를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손실을 보면 또 다른 해로 이연을 시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매년 공제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로 받으려고 2, 3년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을 많이 받는데 세금 신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IRS가 스팍스뿐만 아니라 다른 우락살이를 또 발견하기 위해 미국 2위 거래소인 크라켄과 서클, 그리고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고객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모인 IRS의 고객 정보는 앞으로 이제 미국 금융감독원이죠.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가상자산 감독에도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미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구조가 좀 재밌었던 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자산 기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싱글이냐 아니면 가장이냐, 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안 지난 미망인이느냐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싱글이 높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조금만 돼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또 이게 단타로 거둔 수익이냐, 한 2, 3년에 걸쳐서 장기 투자로 거둔 수익이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기 투자로 낸 캐피탈 개인 같은 경우는 세율이 35%까지 부과되는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20%로 세율이 되게 낮더라고요. 이런 세율 구조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참 재밌네요. 미국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좀 덕대. 어쨌든 미국 국세청이 가상자산에도 과거보다 좀 강하게 진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성실하게 행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좀 더 강제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당국이 또 코인베스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위법을 했길래 이러는 거예요? SEC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파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위법 조사 여부를 위법 조사를 나선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에 나선 걸 수도 있고 어떤 위법을 저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금융감독원에 계신 분들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가상자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규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전 조사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부터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를 보는 거죠. 코인베이스 여러 각도에서 조사 중인데요. 코인베이스가 한 2주 전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게 코인베이스 전 직원과 친척 친구가 아직 상장되기 전인 가상자산을 정보를 미리 유출을 시켜서 미리 투자를 하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한 계기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들여다보는 내용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 자산 분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예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직접 코인베이스가 지난 10일 투자 성명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SEC가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사 비트마트 운영사에 대해서 조사를 또 나섰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트마트는 해킹으로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상당한 가상자산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비트마트의 컴플레인 대처가 충분치 않았다고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처를 잘 안 해준다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보통 한국공정위 같은 경우도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거래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표준 약관의 OK를 보통 누르는데 그런 약관 같은 게 좀 불공정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자의적으로 발관을 해석을 해서 대처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공정위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FTC는 실제로 어떻게 그런 대처가 충분치 않았는지 비트마트 측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트마트는 FTC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 자료는 해외에 있다면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초국경성,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래소에든 같은 코인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코인이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런 탈구경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볼 때는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거래소,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예전에 한번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약관을 들여다보고 시정 권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들은 바로 로펌 자문을 얻어서 약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입을 할 때 그 약관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좀 봐야겠네요. 우리들도. 네, 맞습니다. 그게 특히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표준 약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은 지금은 대체로 다 잘 갖춰졌는데 그거 말고 운용사라든가 디파이 서비스 이런 데도 약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관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측면은 반드시 약관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가상자산 해킹당하는 사건이 계속 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그런 약관을 있다면 정말 나쁜 거래소든요. 특히 디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영업체가 있는데도 운영업체가 없는 것처럼 디파이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를 명목으로 걸면 운영업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약관, 누가 책임져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그런 불공정한 약관이 존재하는데도 피해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건 반드시 어떤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지금 조금씩 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의 틀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조사들과 더불어서 순자산 5억 원 달러 이상의 해제 펀드는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요?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같은 경우도 일정 운영 자산 규모 이상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에도 같은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SEC와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CFTC가 공동으로 운용 규모, 말씀하신 대로 5억 달러 이상인 해제 펀드에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형식은 제안인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겠죠. 물론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 형식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거에 담길 내용은 총 자산 가치와 자산 유출입, 투자 전략과 거래 상대방의 정보, 그리고 청산 메커니즘, 차입, 채권자 유형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3LO 캐피탈, 이런 가상자산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룬화 사태 때문에 연세 파산을 했었죠. 한 두 달 동안 계속 그런 사건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해제 펀드들도 가상자산에 투자한 업체들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림자 속에 있잖아요. 누가 어딘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내역도 잘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경합을 하고 있는 두 기관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5억 달러 이상 해제 펀드의 투자 현황을 보호해달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상자산 자체가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움직임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바람직해 보이네요. 그런데 미국이 토네이도 캐시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면 되게 생경할 수 있는데 토네이도라고 하면 돌리면서 보통 주스 같은 거를 여러 개 섞어놓으면 돌리면서 믹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믹스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거를 한 번에 같이 넣고 갈면 원래 사과가 들어있었나 안 들어있었나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토네이도 캐시라는 게 한 개,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암호화폐를 믹싱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믹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믹싱을 했다는 게 A의 암호화폐랑 B의 암호화폐랑 C의 암호화폐를 다 섞은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특징은 비트코인 A가 있으면 이 A가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A가 자금세탁을, A가 A 다시,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지갑에게 비트코인을 그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부 다른 지갑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지갑이 같은 소유주구나라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A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B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C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한 번에 모았다가 이 3분의 1씩을 또 합쳐서 A의 다른 지갑에 보내고, B의 다른 지갑에 보내고, C의 다른 지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토네이도 캐시에 1일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업체를 잡아내는 게 심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 캐시에 1일 거래량이 30억 원을 웃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북한 핵행 조직이 자금세탁한 자금이 6억 2,500만 달러. 앞서 미국 재무부는 다른 믹싱 업체인 블렌더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가상자산 믹싱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100% 불법적인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저도 몰랐는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는 국가거든요. 또 실제로 계속 친러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릭 부테린은 자기 소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선금을 보내고 싶은데 이더리움을 보내고 싶은데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믹싱, 믹서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세탁에만 악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토네이도 캐시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재무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규제를 하겠다. 그런 명확한 스탠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디지털 자산 결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날이 있고요. 다날 보통 휴대폰 결제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다날의 자회사 중에 페이코인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코인 앱에서 예전에는 좀 구조가 달랐지만 최근에는 링크로 연결된 거래소. 그러니까 앱에서 페이코인 충전하기인가? 이렇게 페이코인 사들이기를 누르면 거래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사면 이걸로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고 실제로는 뒷단에서 페이코인, 페이 프로토콜이라는 업체가 가맹점에 현금으로 정산을 또 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지금 물건을 실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초 아닌가요? 이게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가 됐었고 한 번 화제가 됐던 게 사실 좀 실험적인 단계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 사명화가 안 됐으니까. 가상자산이 사실 시세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화폐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렴한 가격이 많은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쓰였는데 작년에 기아차에서 한 번 페이코인을 받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몇 천만 원짜리 페이코인을 사서 결제를 하면 5%만 내려도 몇백만 원 깎이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회사 차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런 게 잘 없었는데 그래서 한 번 화제가 됐고요. 일단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일단 신청은 한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심사가 길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상자산 결제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고요. 이게 크립토닷컴이라는 데인데요. 싱가포르계고 대주주는 홍콩 사람이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OKBIT라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OKBIT와 함께 P&Link라는 전자금융업자를 인수했는데요. 이 크립토닷컴이 해외에서 비자와 가상자산 선불카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같은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머지않아서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